피해밍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. 당신 눈에는 이 사람들이 피해밍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. 말씀하신 뜻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리 말이 말 같지가 않아. 우리 지금 우리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. 진짜 애들하고 갈 데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. 피해밍이니까 아닙니까. 웃으면서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지금. 당신 지금 웃고 있잖아. 우리 지금 울고 있는데 당신 지금 웃고 있잖아. 피해밍이에요 아니에요. 왜 세상을 못하려고.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잡지. 그걸 세상을 못해. 왜 세상을친 towards 못 остав다는 게 아니야? 말씀하십니까 свое 물 좀 물 좀 주고 없나? 물 좀 갖고 와 물 물 물 자 여러분 어머니 괜찮으신가요? 어머니 긴장하시고